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했고요. HLB 또한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며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 수급체크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배너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저희가 VIP브로 체험, 허브리핑, 투자하실 때 조음이 될 만한 재료적인 부분도 다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86만 주 가까이 덜어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모펀드도 27만 주 가까이 매듭 물량을 쏟아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가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매도도 20% 이상 늘어나 줬네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린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다들 기억들 하실까요? 메이저들이 자전거래를 돌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매매 방식 중 하나가 뭐죠?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자전거래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자전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가의 등산폭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HLB를 보실 때 제가 33,800원 이하 가격 밴드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가격, 세력들이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인 밸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들 하시죠? 그러면 그 가격에서 메이저들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근데 주가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메이저들이 어떤 방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를 치게 되면 외국계 매도 물량이 찍혀요. 그리고 공매도 비심도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메이저들은 계속 매도하고 공매도 비심도 높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를 보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가 나와줄 때 거래량 자체가 붙지 않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가격의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위와 같은 포지션이 나와줄 때에는 세력들은 이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들은 실제 매집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를 내릴 때에는 팔아야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시장가로 누군가 팔아야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은 매집한 물량을 시장가로 팔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공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주가를 올라가주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위에 걸리는 물량과 시장가로 속도 나와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절해나가면서 주가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너무나도 매력 있는 게 매집한 물량도 뺏기지 않고 공매도를 쳐서 주가 관리도 해줄 수 있고 어차피 공매도를 친 물량은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수량이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쇼커버를 해주면 돼요. 쇼커버를 해주게 되면 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쉽고 그렇게 많이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또 왜 그럴까요? 매집을 해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먹으면 나중 가서는 그게 훨씬 더 큰 수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쇼커버를 해가지고 상환하는 물량보단 실제로 거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비중이 20%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의미 있는 키워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저는 눈에 보여지는 수치를 믿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순하게 ECTS와 MTS에서 보여지는 수치를 보고 계산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여지는 수치는 사실 공개되어 있는 정보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보여지는 정보 안에서의 트릭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방향성이 달라지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지금의 이 시기를 지나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아줄 때 그때만 그냥 냉정하게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깔끔하게 영상을 이 정도만 브리핑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런 바닥 구간에서 나와주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봤고 통계체를 내봤으며 여태까지 흐름을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동일한 움직임이고 건목을 필요 없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 호민재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누군가는 돈을 받고 팔만한 정보를 저희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